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맞는 집 내가 원하는 삶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꿈꾸며 소통하는 일 한마디로 나와 잘 통하는 곳 더 넓게 더 여유롭게 생각의 스케일을 키우면 삶의 스케일도 커지는 법 변화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매 순간 더 큰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스타일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남들과 다르게 멋진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잊고 있던 취향을 되찾고 숨어있던 재능을 발견하고 남다르려 애쓰지 않아도 젊음이 열정이 돋보이는 순간들 열심히 일한 만큼 후회 없이 즐기고 때론 강렬한 비트에서 삶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배우기도 하죠 사회라는 정글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힘을 길러주는 수많은 기회들 감각이 통하는 취향이 통하는 열정이 통하는 결국 나와 통하는 도시 새로운 삶으로 가득 채워질 김포의 미래 김포의 미래 김포의 미래 미래 코어 까모를 위주 기념 감사합니다.